욕심 안 부리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오 일단 상황 보고 먹어야죠 당근힘이 일어나고 먹어야지 어허 어허 이렇게 마상전파 듯이 들어가면 되는 것 같은데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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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너무 오래 저기 있으면 안좋아 그냥 적당히 치고 빠지고 적당히 치고 빠지고 이리와 와 한번 가 오 야이 점프 오우야 도망쳐 와 2배 잠깐만요 어? 일어났어요 여보? 어? 핸드폰 여보 방에 있어요 어 이렇게 원래 사람이 제일 힘든법이라 원래 사람이 제일 힘든법이라 어 제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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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위험하다 와 와 진짜 말 없으면 얘를 어떻게 잡냐 와 안가길 잘했어 죽어 와 잘 피했다 바다 건너 와 씨 꼬리 나이스 잡자 아 저게 날라올라 오케이 죽어 나이스 잘가시고 고령함에 난 어? 고색단 나왔다 고령원 색이른단서